방송에 대해서 시사주제 5개, 의료사태 관련된 주제 6개 이렇게 다루는데 이제 오늘도 역시 메인 토픽은 의료사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제 전망 이 부분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당장 자기가 이제 중환자가 되지 않으면 지금 사태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지금 고위관리들이나 이런 분들도 잘 모르실죠.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의사분들입니다. 의사는 뭐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개원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다시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그런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도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죠. 특히 이제 개원이 같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태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어제도 이제 직접 시술 현장을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의료사태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개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는데 이제 의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글을 쓰는 좀 재주가 있는 분들은 의사분들이 이렇게 홍보나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이제 다행히 나이가 좀 드신 분 그리고 생계 부담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신 분들이 이제 의료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경고가 협박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실상을 그냥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현재 의사분들은 어제 한 분도 말씀하시다시피 빅5를 비롯한 현재 상황이 많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붕괴하고 있다 내려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한 개원님께서 지금 상황은 그냥 밑바닥부터 붕괴 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적합한 그런 상황인식인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내용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부 대책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권력을 지게 되면 과거에는 청와대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권력을 지게 되면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제 어떤 종류의 함정에 빠지는 거 하니까 외부로부터 고립되어서 계속 공격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지게 되면 외부인 시각에서는 권력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권력을 지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고원 무립 캄캄한 여러분들의 치록 같은 어둠이 주변을 깔려 있는데 거기에 본인들만 이렇게 고립돼 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류의 심리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 마음이 어떤 건가 하니까 예전에 이제 이번에 답사기 제가 썼지 않습니까 답사기 애리조나 답사기를 쓸 때 애리조나의 한 역사적 유적을 갔는데 거기가 초창기에 멕시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스페인 군두가 진두한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가 있어요. 그 주둔지 옆에는 전부가 다 사막인 겁니다. 이제 밤만 되면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어떻게 공격할 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가만히 서가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온 사방이 사막인데 그게 밤에 여러분들 인디언들이 쳐들어와서 다 목을 날릴 건데 그런 심적인 상황이 권력을 지게 되면 그런 종류의 상황에 봉착한다. 이렇게 외국 사람이 쓴 글을 한 번 읽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경해지는 겁니다. 더 밀리지 않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원한 고수 갈 때까지 간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상황인 거죠. 이제 국민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국민들이 조직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스탑 되겠지만 제한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제압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곧 당대표가 되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아마 이제 10월 달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일단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심 판결을 계속해서 미루기는 힘들까 합니다.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 중에 선고가 있을 건데 김두관 후보가 선고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는 이런 선고가 내려졌을 때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강력한 집단이 이제 어떻게 윤 정부를 요리할 건지 국민들을 요리할 건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무조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후보 대선 후보가 되면 당선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확보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확보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무리수가 나오겠죠.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해외 동포라든지 바깥에 있는 분들은 한국 상황이 이렇게 좀 이해가를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이 나가고 이제 해외 동포 두 분이 이제 각각 다른 분야 한 분은 의사시고 미국에서 또 다른 분야 분은 이제 한국하고 이렇게 거래가 많은 그런 이제 미국 동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장문으로 쓴 글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평을 하겠는데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안세형 씨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구섭과 관행을 개선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함께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럼 이제 오늘 강노는 뭐 엊그제부터 시작했듯이 간단하게 국내외 주요 신문들을 시작합니다.